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도록 묵인하고 심지어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은 아직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로키 파일의 작성자이자 앞서 보도한 두 번째 회의를 증언한 로버트 리치 씨는 취재진에게 미국의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다는 뜻일까요? 계속해서 김철원 보도본부장이 전해드립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원의 역할을 치유하며 경험하고 있던 때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5.18 당시 미국이 광주 시민이 아닌 전두환의 편에 섰다는 사실은 이후 한국의 반미 정서를 크게 키운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88년 국회에 꾸려진 광주 특위는 5.18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질문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광주의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고 한국인들끼리 벌어진 참사에 미국의 책임은 없다는 요지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 답변서 작성에 간여한 이가 바로 최근 취재진이 미국에서 만난 로버트 리치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입니다. 리치 씨는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전두환과 관련해 실패라는 단어를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11.6 이후 한국이 민간정부가 들어서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전두환을 억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미국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리치 씨는 미국의 실패가 곧 미국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미국에 갖는 감정을 이해하고 광주에서의 비극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지난 44년 동안 일관돼 왔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함께 라플라타강에 헌화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1976년 쿠데타로 집권한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이 1983년 민주화 전까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납치해 고문하거나 살해한 것을 무기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비밀 문건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미 독재 정권의 폭정을 묵인했다는 것인데 이는 1980년 당시 미국이 광주 학살을 방조하고 전두환 신군부를 지지한 것과 비슷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44년 전 전두환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미국은 이 요구에 정확하게 부응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광주 시민들은 미국의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이 요구에는 44년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